여러분들의 평생투자길잡이 남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주님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에 주가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다시금 개파락한 시작지점으로 거의 다 내려와서 결국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이 되었는데 전날은 10월 1일도 휴장이었고요. 10월 3일도 지금 휴장인 관계로 이번 주 휴장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시장으로 수급이 몰리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는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고무적으로 전망을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다음 주 들어서 또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주분들 보시기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10월 동안의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상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눌러주실수록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영상 보시고 또 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도 꼭 한 번 응원해주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가를 올리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여러분들 최근의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결국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정고점까지 43만원 찍었다가 다시금 내려왔던 이유가 어제와 전날 그리고 오늘까지 아무래도 글로벌 이슈가 조금 작용을 했었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180발을 발사를 했다. 중동전쟁이 확전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런 전쟁 얘기가 계속되면 될수록 단계적으로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러시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이런 전쟁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금 올라가는 시기는 무조건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승하는 주가 추세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LG에너지솔루션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LG에너지솔루션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증권 매수 의견 그대로 유지한다. ANPC 효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ANPC가 뭐냐? 첨단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만들며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또 이번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거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동시에 유럽에서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러분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와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유의 투표가 곧 시작이 됩니다. 이제 10월 4일에 중국 전기차 고율 관세 인상 투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중국과의 막판 협상에 따라 투표 일정이 아직까지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10월에서 11월까지 투표가 진행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11월이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완전히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중국 전기차의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당연히 중국 배터리 자동차에도 부과가 되는 것과 다른바 없게 되고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에 기업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도 지금 횡보를 바꾸고 있어요. 가격을 내릴 수만 있다면 K배터리, LFP 이어서 건식 공정 개발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LFP 배터리를 왜 계속 개발을 하게 됩니까? LFP가 기존의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저가형 배터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LFP 배터리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면 국내의 생산 비중이 확실히 올라가게 됩니다. 생산 비중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LFP 배터리를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할수록 실적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더군다나 건식 공정 개발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습식 공정 대비해서도 건식 전극 공정은요. 기존 대비해서 용매를 건조하는 100도 이상의 오븐에 건조하는 과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요. 그렇기에 생산 속도와 효율을 높여서 배터리 생산 과정 전반에 걸친 비용 혁신이 가능해지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건식 공정이 기존 습식 공정보다 전극 제조 비용을 17%에서 최대 30%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욱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지금 이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중국 전기차를 견제하려는 글로벌 전체의 추세, 트렌드가 결국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2차전지 업체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LG엔솔의 가장 중요한 협력 업체죠. 바로 테슬라. 테슬라의 10월 10일 이제 머스크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발표가 있기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냐.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10월 10일에 LA에서 공개할 테슬라 로봇 택시 컨셉카가 자율주행 기술의 혁신과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자율주행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차를 강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자율주행이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전체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 자율주행에 대한 로봇 택시 컨셉카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그 방향성이 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의 수요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전기차의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실적도 올라가게 되고 그 성장성도 올라가게 되고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동안 이제 최근 한 달 넘게 동안은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특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관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중국 내 배터리 품질 1위 선정이 되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중국 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보급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을 미리 미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LFP 배터리 건식공등 쪽으로 개발까지 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를 올리기에 아주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의 지점은 너무나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LG엔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가져가셔라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요. 그때그때 변동성에 대해서 타점 잡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때 부분에 이때 마이너스 5% 연속으로 하락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LG엔솔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요. 그래서 또 앞으로 단기적인 고점이 왔을 때 이런 고점이 왔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요. 또다시 눌림목이 왔을 때 또 매수를 하는 이런 유연한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유연한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매매 타점 신호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무료 신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매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 하시는 분들도 매수 타점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기존 주주분들은 매도 타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차트 보면서 매수할까 매도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확실하게 보내드리는 타점 신호를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엔솔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 따로 돈 드는 과정 없이 저한테 엔솔이라고 문자만 한 통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뭐 전혀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LG 엔솔은 여러분들 움직임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길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한 달 두 달 동안만 이렇게 타점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뭐 1년이고 2년이고 힘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은 꼭 제가 보내드리는 매매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매매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저한테 엔솔 문자 보내주시고 타점 받아가시면 되시겠고요. 당연히 구독자분들 대상이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기본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돈 벌어 가실 수 있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게 제가 정확한 타점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최근 한 달 반 동안 거래대금이 정말로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훨씬 더 거의 한 두 배가량 터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두 배의 그냥 터지는 이유가 그냥 터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이 구간에서 어떤 이유가 있다. 이 오르는 상승세 대비해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슈가 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거고요. 특히 11월에 미국 대선까지 있습니다. 대선 결과까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2차 전지가 다시 한 번 반등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추세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기대를 하셔야 된다. 반드시 우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